앞으로 산업단지 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대학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캠퍼스 등의 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수 있게 되고 해외 유턴기업에는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지난 13일 해외 유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에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유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해외 유턴기업은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장과 지식, 문화산업 관련 시설 등 7개 시설에만 허용됐던 산업시설 용지가 앞으로는 에너지 공급 설비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산업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대학시설까지 추가 허용됩니다. 이 밖에도 준산업단지와 공장입지유도지구 재정지원 면적 기준도 완화됐는데요. 현행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된 준산업단지의 경우 7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된 공장입지유도지구의 경우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작의 시행령 개정이었던 군단지 soja